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불교계 각 단체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계 최대 신도단체인 조교종중앙신도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 편향적 행위에 대해 전국의 불자를 대표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이 특정 종교를 선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게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캠페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도 문체부의 종교 편향성과 가톨릭, 개신교의 뿌리 깊은 배타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캐럴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캠페인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